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청주지방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, 현 단계에서 정 전 의원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오모 씨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